기본적으로 이 32비트, 64비트, 16비트 이러한 어떤 오퍼레이션 처리를 하는 연산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과 동시에 이 텐서코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텐서라는 연산, 즉 매트릭스 연산이나 벡터 연산에 특화되어서 여기에 특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방에 커맨드를 던지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글이 TPU를 설계한 지 지금 6세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GPU를 계속 가져와야 되고 이번엔 테슬라도 엔비디아 GPU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리 엔비디아들이 뭔가를 빠르게 설계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해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블랙앱 플랫폼을 이어서 루빈이라는 새로운 차세대 서버용 GPU를 내놨습니다. 이게 GPU라고 하지만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용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문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사피온 리벨리온이 이제 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퓨리오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NPU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엔비디아보다 뭐 몇 배 좋다 몇십 배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주변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이 NPU 같은 거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이제 수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기에 이게 가능했는지 굉장히 딥다이브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라도 컨셉을 잡고 나서 또 추후에 의견을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딥다이브하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엔비디아 RTX 20 시리즈 그러니까 GPT 그런 LLM 시대가 열리기 전에 벌써 몇 년이 됐죠. 뭐 채굴을 한다 뭐 온갖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게임을 하고 싶은 유저들이 못 사는 사태까지 벌었잖아요. 그때도 엄청나게 엔비디아가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 카드 경우에는 RTX 20 시리즈로서 이건 2060 Super라는 그래픽 카드인데 게이밍용으로도 그리고 채굴 용도로 정말로 많이 팔린 그래픽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 팔렸나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이전과 달라졌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되었느냐. 물론 그래픽 카드 GPU라는 것 자체가 CPU 대비해서 채굴 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도 했고 게이밍용으로는 여기서 혁신이 있었는데 제가 이 안들공학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DLSS와 FSR 관련된 콘텐츠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까 다섯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엔비디아 비장의 무기 이거는 안들공학 채널 열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이게 그래픽 카드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AI와 결합을 해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도 이 그래픽 화질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DLSS라는 거는 딥러닝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AMD의 FSR 같은 경우에는 피델리티 FX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 해상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거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DLSS라는 개념이 왜 유명해졌느냐. 이 슈퍼 샘플리 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 FHD인데 4K로 확장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게이밍용으로 그래픽을 연출할 때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를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떤 기술 DLSS라는 기술을 쓰니까 이전에 있는 버전보다 훨씬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이 되더라. 빛을 쏘아주는 것도 이 레이트레싱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업스케일링해서 그리고 프레임 수까지 늘어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적용해서 AI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DLSS 3.5까지 이렇게 계속 버전업이 되어 왔는데 초기 DLSS만 하더라도 저렇게 똑같은 4K라고 하더라도 프레임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저런 방향으로 RTX 2060 시리즈를 쓰고 있죠.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AI로 게임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하드웨어에서 충분히 저 컴퓨팅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특정한 AI 모델의 추론에 의해서 저걸 훨씬 더 해상도 높게 정확하게 픽셀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DLSS 기술이었어요. 그러면 이 DLSS 기술을 지원하려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은 GA100의 다이샷인데요. 그러니까 앙페르니까 A100에 해당하는 GPU가 들어가 있고 그래스 CPU와 결합된 모습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확대해보시면 저기 S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이게 흔히 말하는 CUDA 코어라든가 이런 것들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GPU 처리 장치들이 프로세서 단위 단위별로 모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GPU 코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를 보시면 캐시들도 들어가 있고 스케줄로 들어가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정수형 32비트를 처리하는 거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처리하는 거 64비트 처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2비트, 64비트, 16비트 이러한 어떤 오퍼레이션 처리를 하는 연산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과 동시에 이 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텐서라는 연산 즉 매트릭스 연산이나 벡터 연산에 특화되어서 여기에 특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방에 커맨드를 던지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AI를 가속화시켜서 GPU를 많이 한다.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이제 게이밍도 처리하고 AI도 처리하고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이런 거에 법령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GPU보다는 이 AI 전용으로 특화된 거를 만드는 것이 NPU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텐서 코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 연산을 별도로 처리하는 이 하드웨어가 이미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연산 같은 거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텐서 플로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트릭스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별도의 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16비트로 유지를 하면서 레인지를 훨씬 더 넓혀서 쓸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뭔가 설계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블랙웰 GPU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물론 이게 플로팅 포인트 16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플로팅 8에서 한 번 더 올라오고 플로팅 4에서 한 번 더 올라와서 엄청나게 컴퓨팅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이 캘리브레이션이 안 된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프리시즌에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미리 설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NPO 같은 경우에도 특정 플로팅 포인트에 딱 특화되어서 설계를 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요런 애플리케이션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엔비디아가 그림자를 구현하고 물에 비친 어떤 모습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그림자 효과까지 다 표현한 게 이 레이 트래싱 전용으로 하는 특별한 모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DLSS와 같은 AI 추론용으로 훨씬 더 가속화된 게 이 텐서코를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블루팅 포인트 16, 8, 4 요렇게 들어갔던 것들을 모두 텐서코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미리 준비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다. 자 구글의 안대공학 손흥민 렌더링 아니면 렌더링이라고 쳐도 됩니다. 하면은 실감나는 3D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면서 게임 속 3D 소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해서 렌더링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결국 3D로 뭔가 쉐이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용도로서 레이 트래싱도 넣었지만 텐서코도 별도로 넣어가지고 설계를 했다. 이전 파스칼 아키텍처 이게 파스칼이 P100 시절이고 V100 다음에 A100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쉐이더만 있던 시절에서 텐서코어와 레이 트래싱코어 이렇게 별도로 전용으로 처리하는 코어를 따로 하드웨어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냥 GPU 성능만 올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엔비디아 V100에서의 이 매트릭스 연산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고 A100에 넣으면 텐서플로팅 32비트 점차 스로프트를 넓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PU에 대한 강점을 계속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NPU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 GPU 자체가. 그래서 A100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쉐이딩을 하는 거 레이 트래싱을 하는 거 하면서 빨라지고 여기다가 텐서코어를 통해서 더 빠르게 했던 것까지 포함을 해서 높였다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이 이게 레이 트래싱에서 의한 연산들 게이밍 그래픽용으로 하면은 이 레이 트래싱 RT코어를 박아 넣어가지고 이 소비자용 그래픽카드로 팔므로써 이 레이 트래싱 효과를 바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죠. 사실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DLSS와 AMD FSR이 나왔을 때 이게 유저들 간에 이 첨예 갈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야 AM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알고리즘으로 그냥 이거를 굉장히 이제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엔비디아 너네들은 하드웨어 막 이제 박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엄청 올린 다음에 이거를 유저들한테 가격을 전가하니까 그게 무슨 기술이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픽카드만 보면은 그게 그게 납득이 되는데 이 AI 세상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젠슨항의 생각을 따져보면은 아 서버용에서도 AI 추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GPU 뿐만 아니라 NPU 역량까지 방호를 하면서 이렇게 코를 설계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엔비디아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파스칼 때는 저렇게 느리던 것이 텐서 코를 탑재하면서 점차 빨라지고 그래서 인트8까지 가면은 비트 수가 점차 낮아지니까 콘센터가 빨라지는데 인트4까지 가면은 더더더더 빨라진다라는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로 가면은 성능 증가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데 저렇게 전용으로 인트8, 인트4로 내려오면서 텐서 코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전부 다 엔비디아의 이 넘사벽 성능을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야 되고 메타도 사야 되고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거죠. 구글이 TPU를 설계한 지 지금 이제 6세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GPU를 계속 가져와야 되고 이번엔 테슬라도 엔비디아 GPU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텐서 코를 설계를 하고 TPU를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러한 것들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텐서 코뿐만이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 엔진 이 어텐션이죠. 올류디디드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이 모델 아키텍처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이 멀티헤드 어텐션 아니면 셀프 어텐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을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에 VKQ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 부분들을 또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에 결국 보면은 대부분의 연산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행렬 연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딱 딱화되는 거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워낙 강력하게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LLM에 많이 쓰이고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쓰이고 있는데 아예 트랜스포머에 전용되어 있는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딱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도 별도로 탑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QKV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요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엔비디아 GPU에 딱 넣게 되니까 벌써 트랜스포머 1세대 2세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무리 NPO들이 뭔가를 빠르게 설계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해도 엔비디아가 이걸 이미 다 집어넣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습용은 뭐 엔비디아한테 떼내어주지마도 추론용으로 뭔가 NPO가 더 해볼 만하다라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100, H100 요거 다 비교를 해보면은 다이 사이즈는 이 렉티클 사이즈가 한 850mm 제곱으로 딱 한계가 돼 있어요. 노광장비로 이렇게 렉티클 큰 사이즈로 한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블랙엘까지 오면서 렉티클을 넘어서서 칩 두개를 결합하는 구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키텍처가 지금 파스칼에서는 그냥 쉐이딩 아키텍처밖에 없었는데 볼타로 넘어오면서 텐서코어 쭉 집어넣게 됐고 암페로 호퍼 넘어오면서 트랜스포머 엔진까지 확장을 하는 모습 보이시겠죠. 그러면서 쿠다코어는 자체적으로 늘어난 거 이 GPU코어도 늘어난 게 맞지마도 여기에 텐서코어 자체도 NPO에 해당하는 이 전용 AI 연산 부분도 확실히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트랜스포머라는 이런 아키텍처 AI 모델이 아예 바뀌지 않는 한은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이런 해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텔의 가오디3라든가 아니면 AMD 성능도 MI300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테스트해보니까 MI300 성능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GPU 자체의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트랜스포머 엔진도 그리고 텐서코어도 강력하게 넣으면서 결국 GPU와 NPU의 이 하이브리드 구조로서 NPU 진영을 대응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멜라녹스라는 회사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NV 링크라든가 아니면은 인피니 밴드라든가 이러한 것들 자체적으로 이 네트워킹까지 종합적으로 AI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걸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 이렇게 뭔가로 협업을 해서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인텔이라든가 이쪽에서 GPU 자체는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네트워킹으로서 이렇게 뭔가까지 다 지원하려면 에이 그냥 엔비디아 거 사와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NV 링크 스위치 깔고 거기다가 저렇게 레그로 다 구성해가지고 NV의 70이라는 구조로서 거대한 컴퓨터를 만들어가는 구성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테슬라도 요거를 빨리 가져와가지고 통대로 가져와가지고 경쟁적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AI 시장이 아직까지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러한 구성들을 엔비디아가 전방위로 수직 통합해서 다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GPU라고 부르기에는 GPU 그래픽 처리를 안하잖아요 AI 가속기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AI 가속 측면에서 NPU도 다 탑재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요거 관련해서 좀 더 관심 있으시면은 더 딥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